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재 차장님, 오늘 엔터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엔터주는 그래도 선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한때 시장을 이끌었던 엔터주들이 최근에 부침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했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나마 시장에서 수익률이 좋았던 엔터주들이 차익시설 물량이 더해지면서 아무래도 매듭 물량이 진하게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약했었던 흐름이 나왔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나마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빅4라고 할 수 있는 엔터주 조직 공목들 중에서 하이브를 제외하고 JYP 엔터, YG 엔터, SN 같은 경우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 기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좀 반등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좀 약하지만 물론 이제 JYP, SM 같은 경우에는 강보압 정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약한데도 3% 가깝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직까지 기간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다른 엔터주들과는 좀 다르게 2.5%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많이 개선되는 앞서 말씀드린 JYP 엔터, YG 엔터,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하반기에도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쨌든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오늘 YG 엔터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 활동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SM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소속 아티스트들이 활동이 계속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도 아주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괜찮은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엔터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상협 의사님. 음식료주도 업하기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지수가 좀 부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는 음식료인데 음식료, 우리 업종도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는데 최근에 특히 이번 주 농심이나 삼양식품 빙글에 모두 신고가 나는 흐름을 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고 상대적으로 주류 쪽, 그러니까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등은 상대적으로 바닷건에 있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죠. 그런데 이쪽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주류 업종, 그래서 비용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원부자재 상승 전부 물가 안전 기조에 따라서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섹터 내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에는 역시나 실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 업종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료 업종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역시나 실적이 좋냐 안 좋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신고가냐 바닷건에 있냐라는 게 좀 갈리는 모습인데 2분기 영업이익만을 놓고 보더라도 농심이 무려 물론 작년 2분기 실적이 저조했으니까 기저가 낮은 점이 좀 더 부각받기도 했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1,162% 증가했고요. 삼양식품 61.2% 빙글에 2분기 대비해서 작년 119.5%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개선되다 보니까 주가도 반영하고 있구나. 지수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요. 그리고 하이트즐라라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대비에서 각각 80.9%, 7.2% 하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시 실적이 중요하구나라는 건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농심과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일부 라면 가격 조정을 이렇게 결정하면서 이와 같은 역량이 좀 3분기에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은 관심을 두더라도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빙글에는 오늘도 강보합을 보이고 있긴 한데 상반기 기준 해외 수출액이 역대 최대 775억 원이었고 또 수출비 중 역시나 13.1%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수출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하는 국가가 한 20여 개 국가에서 올해 무려 50% 증가해서 한 30여 개 국가로 증가한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개척할 곳이 많다는 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수출 해외 쪽으로의 앞으로의 모멘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경을 살펴보면 K-컬처 영향력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한국 제품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상승된 점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는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료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은 인상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다 보면 스프레드 확대에 따라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맞은 개선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좀 중기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주 지금 워팡이 반등세를 보이고 종목들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신성 ENG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성 ENG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시장의 컨셉을 좀 하위하는 실적이 나오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었지만 세부적으로 이유를 살펴보면 하반기에 지금 시작된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원이 좀 충분히 충단됐던 부분과 그다음에 관련된 부대 비용이 선제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지 못했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가 진행될 거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비용은 이미 어쨌든 집행이 됐고 하반기에 진행될 프로젝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반기에 신규 수주도 추가로 된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수주하는 회사들도 본다고 하면 기존에는 어쨌든 국내 고객사 위주로 수주가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해외 반도체 향 회사들도 기업들도 어쨌든 수주가 그쪽에서 수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고객사가 늘어났다라는 점은 고객사 다변화는 충분히 플러스 극력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배터리사 기업 드라이룸 수주들도 대기 중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은 상당히 크게 좋게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한 210억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약 90%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엔지의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최근에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3,100원, 손절가 라인은 2,3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이엔지 오늘 관심 전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하반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점 그리고 수급이 최근에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1천 원, 3,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의사님. 네, 저는 이제 바이오 중에 한 종목을 갖고 왔는데 오늘 또 이제 바이오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8월 3일에 이어서 이와 같은 수급도 좀 바이오 섹터에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그래도 이제 강부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에 들어오면서 강부합을 보이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약 한 2조 4천억 원에 해당하는데 바이오 실적이 되는 기업들이 그리 많진 않죠. 특성이 특징적인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알테오젠의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흑자전화를 했는데 마일스톤을 수령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정맥주사 제형을 피부에 놓는 거예요. 피아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기술을 4개 회사에 이미 수출을 했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개 회사가 임상 3상에 진입했기 때문에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된 건데 상반기에만 2,100만 달러, 278억 원을 수령한 것이 이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피아주사면 집에서도 자가주사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점, 긍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바이오 시밀러 약물 두 가지를 임상 중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허셉틴이고 하나가 아일리아인데 허셉틴 그리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블랙포스트 의약품이죠.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2상하고 있고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모멘텀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ADC 유방암 신약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금융투자가 무려 7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수급의 지속,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겠고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는 4만 5천 원, 매도는 5만 8천 원, 손주얼 가격은 4만 1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RTOGN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5만 8천 원이 목표가 말씀하신 거죠? 네. 매수가는 4만 5천 원, 그리고 손주얼 가격은 4만 1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관계로 한 가지 질문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조 차장님, 초전자체 관련 주, 지금 초전자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 네이처에서 또 아니다, 초전자체 물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와 별개로 주가는 조금 강하게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약간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수급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힘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도 신성 데이터테크가 2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평이 커지면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떨어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 상황에서 좀 아주 강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좀 가능하신 시청자분들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예 좀 눈도 안 보시는 게, 눈도 안 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과학적으로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너무 기대감과 어쨌든 주가 움직임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어떻게 보면 야수의 심장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안이 안 보시고 마음 편히 실적되는 종목들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원정 차장께서는 지금 과매수 구간이 맞기는 한데 지금 수급 상황으로 보면 아직 힘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접근 가능하지 다른 분들은 처찬들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야수의 심장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효 의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상한가가 한 종목금도 많고 25%나 상승한 종목이 많은데 하나의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20% 하락을 한다. 그런데 이런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를 한다. 물론 진위 여부는 또 어제도 세 번째 수정 논문이 개시되면서 급등한 부분이 있긴 한데 또 관련된 쪽에서는 또 이런저런 또 이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8월 앞으로 1, 2주 안에 또 여러 곳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뉴스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릴 정도고 테마성이 강한 것을 봤을 때는 정말 이곳에 투자하고 비중이 크게 투자하는 거는 이게 분석할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테마성인 거고 이거는 주식 투자가 아니라고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혹시나 어제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신성 델타테크 시가총 1조 원이 넘는 기업이 대장주인데 대장주가 기침하면 다른 종목분들은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이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분들이 약한 거 이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며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두 분이 아주 재미있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야수의 심장도 말씀해주셨고요. 대장주가 기침을 하면 주변주는 감기에 걸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